첫번째 병호 튕긴거 병호 한 세발 튕겼지 나한테 두발 세발 이거랑 마지막이 T34 튕긴거 아...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캠 못 끊었다고 뭘 하는거지 뭐 어? 나 방금 충격적인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혹시 눈치챈 사람 내가 뭔가 방금전에 충격적인거를 발견을 했는데 눈치챈신분 계시나요? 분명한데 욕은 별로 안하던데 그냥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나보고 어 니 에임보 쓰지 말라고 나보고 에임보 쓰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어 관통력 250이 일반탄이 220에 골탄이 270이잖아 근데 레베가 더 높다 일반탄이랑 골탄 둘다 이거 봐봐 레베 관통력 234야 일반탄이 그리고 골탄이 294 그리고 골탄이 294 그리고 골탄이 294 그러니까 골탄 쓰자 그러니까 골탄 쓰자 막 뉴음 막 이런거 있고 나이가 욕많이 먹은거는 에임보 쓰지 말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에임보 막 쓰지 말래 너 신고하겠대 그래서 아 나 지금 방송중인데 들어와라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조용하더라 저거 뭐야 이거 잠시만 우와 갓노르 요어우 이 새끼 혼자와 쓸리가 없는데 그럼 그렇지 layering 오늘 언제까지 방송하냐고 글쎄 쟤이 방송킨지 얼마나 됐지 2시간 쯤 됐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르의 골탄이면은 순육 포방패가 뚫려요 참고로 코코롤 열받았다 코코롤 포탑 돌려서 충격 쏜다 야 네분 일어났어 잠깐만 야 포탑 돌려 컵코롤 빡쳤어 지금 순육때문에 자 라인 뚫었고 아 장난해 잠깐만 뭐야 저거 야 씨발 에이맨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16만폭기다 야 전설의 16만폭기 북미서버 전설의 16만폭기 야 저쪽통곡 16만폭기야 보이시야되요 이거 여러분들 159K 찾았다 16만폭기 가자 빨리 밀고 가 빨리 밀고 가 야 왜이렇게 못사 야 16만폭기 야 16만폭기 땅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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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~~ 잘했어 툭구 16만폭기 야 16만폭기 야 저번에 봤던 애 겐가 저거? 16만폭기 도졌다 진짜 123만폭기 꺼져 여러분 이게 로루에요 음... 전탄명중이지 지금 다 맞췄을거야 아마? 에이이스~~~ 이거 보세요 그냥 롤으로 그냥 어? 야 14발 써가지고 14발 관통시키니까 에이스 주잖아 통곡 칭찬 한번 하자 통곡 어딨냐 통곡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GG 딱 해주면은 어? 팬티가 뿌듯해 한다니까 세뇌바 통곡 우와아 야 이거 뭐냐 세상에 이거 뭐 크레딧이야 이거 지금? 16만? 야 오진다 진짜 와 얘 제일 많이 탄게 뭐냐 와 진짜 슈퍼싱 슈퍼싱 7400판 T1 헤비 7000판 스튜어트 6400판 통곡 458 아니 c 와 북미섭 지린다 진짜 와 야 장인이지 이게 으음 유아 유아